자, 시원하고 아이스에서 그 분들께 가시죠. 한 번 더 상징시켜야죠. 이 캐리쪽이 오무카을 수도 있습니다. 시에 이 캐리에서 매주 갈등이 시장으로 이 시장에 진짜 이런 건 그런 거에 아주 악용 수증이고요. 이 자막에 고통을 치러요. 지금 자막에 고통을 치러서 다만 오빛고도 즐거워야죠. 다만 부패션을 치러요. 아마 이 시장에 아끌이프로 그거를 아끌 비샷 샤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물에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상황이 인정적이 아니라 영어로 인정적이 아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